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정말 이제 2024 수능을 보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퀘스트가 되겠네요 총평이라는 이름과 이유로 수능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항상 필적 확인 문구를 보는데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근데 점수는 길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윤리가 분명히 제 생각엔 그래요 N수생 분들이 많고 현역분들께서는 아리송아리송 하면서 어? 나중에 잘 본 것 같지만 채점할 때 이렇게 하나를 그으면서 마음이 완전 와르르 무너지고 설마 1컷이 50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메가를 열어봤더니 50이야 다른 사이트는 아니겠지라고 열어봤더니 또 50이야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수강원기에다가 50, 50, 쌍유는 50, 50 만점이에요 라고 했지만 본인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가 잘생겼냐 너 때문에 망했다 근데 내가 내가 오스갯수기로 그랬죠 둘, 셋 헷갈리면 그냥 두 개로 찍어라 생윤 이번에 다 두 개 잖아 둘, 셋, 두 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2024 수능은 끝났고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큰 뜻을 갖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을 다시 2025 표지입니다 북두칠성 사람들이 옛날에 항의할 때 이거 보고 했잖아요 작년에 등대 우리는 북두칠성처럼 여러분들이 후배를 이끌어드릴 텐데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생윤이 끝나고 나서 문항을 봤더니 시민불복종 오답률 1위와 시불시불 또 거리고 있겠지 내용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9번 문제가 그느드 1, 2, 3 문제잖아요 1, 2, 3 문제 잘 보라 했잖아요 근데 시민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밖에서 행해지는 거죠 위법 행위니까 근데 제시문에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있으니까 낚인 거지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처벌 감소하고 합법적인 방법 동원해보고 안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 하는 건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는 행동이라고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소로나 롤스나 싱어나 다 신중한 양심적인 표현이다 양심적인 행위다라는 건 모두의 공통이라고 제가 엄청 강조하면서 양심적이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행동이지 그럼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야 시민불복종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자연과 윤리 대박이었죠 쾌고 감소 능력이 도덕적 행위자의 기준? 그럼 쾌고 감소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행동할 수 있습니까? 싱어가? 물론 인간 쾌고 감소 능력이 있고 도덕적 행위자이긴 하지만 쾌고 감소 능력이 도덕적 행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냐 그럼 싱어는 최근에 제가 뭐라 했어요 어패류까지도 먹지 않는데 어 문어 월드컵 예상하지 도덕적 행위자 뭐랄 에이전트 굴! 굴이 도덕적 행위자야 그래서 우린 지나가다가 굴전파입니다 굴국밥 판매합니다 도덕적 행위자를 국밥에 말았구나 도덕적 행위자를 이번엔 전에다 붙였네 그게 아니고 도덕적 고려 대상이죠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쾌고 감소 능력은 아 그래서 그 낚였어요 여러분들이 변별력 있는 그 문항들이 낚여가지고 노직 관련되어서도 노직의 최소 국가가 분배하면 어떻게 해 제가 파체포 할 때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고 싶은 대로 노직의 원전 보면 거기 방점까지 찍혀있다 했잖아요 노직은 분배 주체가 개인이다 주고 싶은 대로 준다 그래서 내가 선물 줄 때도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다 노직의 입장 수취자 중심이 아니라 주는 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게 노직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싱어가 어떻게 해외 원조가 정원 명령입니까? 조건 따져가지고 너에게 크나큰 희생이 일어나지 않으나 근데 이 내용들은요 다 기출에 있어요 앞선 기출에 기출했던 선지들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낸다고 할 땐 그래서 기출 문제 연계교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홉스의 사회계약설 인조인간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제가 인공인격 그래서 수강후기 중에 되게 감사하고 나중에 연구실 지원하면 한번 보고 싶네요 마지막에 제 목소리가 제가 수능 볼 때 내 목소리 들린다 했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수강후기에 다 담겨있지만 내가 물론 옆에 가서 직접 야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배웠던 내용을 잘 곱씹어보면 그게 들린다고 모 수험생이 남겼던 후기 정말 기분 좋았어요 종료 10초 전 정말 그 수험생 카타르시스 느꼈을 것 같아요 종료 10초 전에 제목서야 드렸대 홉스가 어떻게 자연적 인격의 시끼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들리면 좋아 내가 시끼야 한 적은 없지만 내 목소리대로 그래서 빨리 고쳐가지고 만점 아 이게 진짜 진짜 배운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피셜대로 가면 안 되고 배운대로 배운 개념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파체포 잘 들고 가면서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윤사에서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 대치러셀에서 강의할 때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누가 물어봤어요 올해는 누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중요하고 점점 나빠지는 아저씨 있잖아 휴, 스피노자 의지의 나약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의지가 나약한 사람 절제력이 없는 사람 자제력이 없는 사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제력이 없는 사람 아크라시아 니코마크스 줄리아 니코마크스 줄리아 니코마크스 줄리아 한번 읽어보세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반쯤 나쁜 사람이라 했잖아요 왜 무언가는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게 막 탁월한 상태는 아니에요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자제력이 없을 수 없다 이상한 문구 있다 했죠 실천적 지혜 있는 사람 자제력을 갖추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풍성적도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실천적 지혜를 갖추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프로네시스가 그래서 제가 연극도 했잖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수업시간에 참여하거나 밥을 먹을 때 막 어린아이가 막 다섯 살 때부터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에 지성적 떡을 가지고 음 적절하게 잘 먹어야 돼 아빠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웬인 영재지 영재 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자제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그럼 아이한테 야 이 나쁜 하면 돼 어린아이한테 아니야 얘도 후회할 줄 알아 단 방종하는 사람 맨날 나쁜 짓만 하고 타락한 행위를 일삼고 이런 사람들은 방종하는 사람 후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고쳐질 가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쳐질 가망이 있어요 자제력이 없을 뿐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실천적 지혜가 부족할 뿐이에요 좋은 것에 대한 알면 있어요 알미 있으면 지휘덕복합의설 알면 행한다 이건 소크라테스죠 아니야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 아크라시아 인간이 자제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반쯤 나쁜 사람 그게 우리라고 봅니다 수능이 이제 끝이 났어요 수능이 끝이 났고 윤사 생윤 스피노자 자기 보존 욕망 중요하다 했잖아요 끝이 났고 이제 저는 새로운 개념을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큰 길을 가지고 후배들을 위해 여러분들께서도 수능이 끝이 났는데 여러분의 실천적 지혜를 잘 갖추면서 여러분의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쭉 했던 이야기대로 현역분들이 아쉬워서 물론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죠 엔수했는데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다 나고 싶으시다면 인생에 있어서 큰 관문을 내가 하나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진 게 아닙니다 수능을 받고 열아홉이 어린 나이에 이 큰 중압감을 견뎌냈고 그 견뎌낸 걸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종자로 삼아서 그게 진짜 종자로라고 봅니다 종자로 삼아서 대학에 가서 여러분의 뜻을 펼치세요 공부를 거기 가서 더 하시거나 음악을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더 하시거나 책을 읽고 싶으면 거기 가서 더 책을 읽고 수능이란 굴레에 벗어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천적 지혜를 갖추면 많은 시간과 경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저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프로넷시스가 있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일까? 내가 뭐라고 많은 수십만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항상 저녁 되면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했던 강의는 잘 된 것일까? 꾸준히 생각합니다 강의에 대한 지성적인 덕이 내가 있는 걸까? 풍성적인 덕이 있는 걸까? 내 나이에도 내 인생에도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아요 난 인생이 끝일까요? 나의 길은 끝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의 때 얘기했듯이 나도 아직 꿈이 있습니다 나도 아직 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이 들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메가스터디, 실버반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고 그때 못 가본 스카이 나이고 50, 60대 수능 보고 다시 가보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실천적지 물론 그때 건강하겠지 건강하게 강의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 갔다 와서 뮤지션 인스튜튜트 이야기 많이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다시 못다 이룬 팡팡밴드 난 반댈세가 아니라 난 찬성일세라고 하면서 음악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나도 나만의 꿈을 키우면서 나만의 지혜의 덕을 갖추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으로 여러분만의 실천적 지혜를 갖추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내 자녀의 성장일기를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장일기를 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종자를 갖추고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생각으로 이겼다 한 번 내가 이겼다 앞으로 수십 번의 관문이 있을 겁니다 그 관문을 제가 준 용기와 힘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2024 수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간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했고 너무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후배들에게 잘 물려줄 테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정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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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